아 아 아 너 왜 이렇게 허접하게 나오냐 아주 긴장감 있게 싸워주질 않는구나 너무 너무 싱겁다 싱겁 근데 배그가 왜 어렵다고 하는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애들이 와주는데 그거 어려운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와주네요 상대도 그렇게 생각했을걸? 윙크 어 방금 윙크하는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짤만됨는데 어디가지 초반킬 꼭 많이 안해도 될거같애 천천히 해서 1개씩 해보자 그럼 또 10킬하겠지 이번편 한 땀 한 땀 작전으로 간다 창고로 오는건 변신데? 창고로 오는건 변신데? 한 명 더있는데 하하하하하 어 이거 듣긴 했는데 벽에 날라가지 않았어 하하하하하하 벽 여기 떨어져도 2키를 쉽게 하는구만 오히려 좋아 하신다이는 고수가 여.. 다샘없이 떨어지는데 이제 보급당 먹고 시비 걸면은 꽉 막아서 디벨수를 없애버리자 그냥 허어어 해치벙 뭐야? 해치벙 뭐야? 4명이 아닌거 아냐? 몇명 이었지? 아 이허시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빠이이 아 이거 저건 좀 아 Vill 아 저 보급 적이 떨어지는 건 좀 넘았네 아 나 킬 해야 되는데 다 추모 내면 어떡해 아 이번팔 할 만한데 3킬 해가지고 와 12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킬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먹어야 할 양식이 약간 전부 다 왔어 아 나 이거 샷건 쓰려고 했는데 아 왜 해피 꽁이야 진짜 꽁이 샷건으로 간다 장거리 중장거리는 하지 말자 무조건 붙어 그냥 너 이제 어떡할래 내가 여기서 DBS는 안 쓰려고 했건만 너무 쎄가 쎄 킬미션 들어오면 무조건 샷건을 써야 되는 건가 샷건 쓰면 항상 잘하는 거 앞에 사람 어떻게 이기지 아니 DBS 너무 쎄잖아 아니 너무 쎄잖아요 이거 총이 다음 갑니다 저 DBS예요 나무야 저 DBS예요 나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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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타 아무것도 못하죠 잘못했다 게임이 잘못했어 아니 샷건이랑 사이가 세긴 한데 DBS는 거리가 좀 멀어도 잘 죽어가지고 오토바이 사람이 있나봐 구경하자 아니 이렇게 오토바이 대놓고 그렇게 아 그러고 있지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드링크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오우 P90 예 내 총은 P90 오늘 SR 안쓰니깐 쉽게 안죽는거 아까 SR이 많이 죽었는데 벌써 밝혀 총 바꾸고 아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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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킬 10킬 차가 터질라 그래서 어떡하지 저 아 여깄네 이 메타는 차가 무조건 있어야 할 수 있는 메타 와 와 Az 조 자리 잡자 됐다 킬은 채워졌다 이 차가 피가 더 많으니까 내 원래 차로 끌레인 쓰자 틴고무 짱 세다 굿! 와 시가전이다.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. 간다! 나의 판단! 와 이 샷건이어서 계속... 안 돼 밖에 나와 있으면 안 돼. 나 말고 다른 샷건이 있을 줄이야. 이 샷건 너무 좋은데 여러분? 잠길 때까지는 버티자. 나 빼고 3명. 수르탄. 나 빼고 2명. 샷건 되자. 둘이 싸웠으면 좋겠다. 경박사. 아래는 없는데? 차 쪽인가? 밖이다. 차 아닌가? 뒤인가? 뒤인가? 이겼다. 드디어 깼어. 드디어 먹었어. 드디어 먹었어. 어어어... 여러분도 고생했다 보누랑 위선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샷건든 걸폰은 못 말려 샷건든 좀 안한 표정 없나? 내, 내, 내 거에 취하는 느낌으로 이쪽에다가 합성은? 피구공 이쪽에다가는? 샷건든 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